고양시 호수공원 장미축제에서 함께한 이세연의 가요 스케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. 장미꽃에는 색깔별로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. 빨간색 장미의 꽃말은 불타는 사랑, 정열적인 사랑, 사랑의 비밀,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. 흰 장미는 순결, 매력, 순진,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또 분홍 장미의 꽃말은 행복한 사랑, 영원한 사랑, 사랑의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저도 요즘에는 분홍색 장미 한 달 발 선물 받고 싶은데요. 장미꽃이 지기 전에 저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장미꽃 한 달 발 선물 받는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이세연의 가요 스케치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